어휴 우리 탄덜 많으네 탄덜 많으네 바글바글 11탄덜 우리 탄덜 많으네 아휴 우리 탄덜 많은 애 아우, 처베라. 부탁해요. 야, 이거 갖고 놀아봐. 야야야야야야야 진품이가 자기 역할을 못해주다 보니까 진순이 입장에서도 진품이를 어떤 리더로서, 아빠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스 오세요! 재미있으시겠네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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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주지 빠져주세요. 가서 잘해줬다고 해주세요, 지금 새끼들은 뭉쳐있는데. 아유, 우리 두꺼기 잘했지? 여기 집 잘 지켰어, 새끼들한테 잘 봐주고. 아유, 이 똥이. 이거 다 지켜줬어? 입을 핥혀주잖아요. 이게 이제 아빠한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존경하네. 얘들이 다 매달려서 존경하네. 아유, 착해라. 사랑해. 진품이가 딱 가서 몰아주니까 안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품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순이는 많이 인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잘했어요. 우리 진품이 잘했어요. 아유, 잘했어요. 아유, 착해라. 아유, 착해. 아유, 착해. 부모가 자식을 못 먹게 하니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. 얘네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아유, 제발은 주élior Rab궁 pulling은ITE Roxie 이 Today, 할otchety절 준비한 것이죠. Julie은 뭐라고 막이 hijos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이런 게 eher 그러면 이렇게са이좋게 지isto? 여기 사이좋게 지낼 Roni는 얼마나 좋으니?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네? 하이도 케이크 알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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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루